재민이? 저요? 재민이가 지목해 주세요. 너무 아름다워 별빛을 물들어 너 나를 바라보며 재민이라? 재민이라? 여기 엔시티즌이에요. 엔시티즌. 엔시티즌이래요. 어머 어머 어떡해 너무 좋아. 영혼을 바쳤어요. 재민이 형의 가장 큰 매력은? 그냥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. 옆에 있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. 상추는 눈빛과 한번 할까? 확실히 흔들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일단 각자 게임의 이만한 각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팬 여러분들을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지만 게임의 세계는 냉정하지 냉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 가자 본 게임 파이팅! 두 번째 경기 힘차게 말뚝받기 달려서 앞에서 빨간 선수 그렇지 태민아 타이밍 잘 봐 그렇지 그렇지 게임!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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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의ist 파이팅 포니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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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훈아 자자! 정치 화이팅! 밥 먹다 봐. 밥 먹다 봐. 세안아. 한다 한다. 자, 한 번 해봐. 세안 선수. 뭐 하는 거야? 타이밍 타이밍. 잘못 눌렀어. 잘못 눌렀어? 침착해. 일부러 져준 건 아니죠? 그건 아니고요. 나재민이 워낙 잘하죠? 잘하죠? 제이 형은 다 잘합니다. 살짝 짜증이 날 뻔한데. 그러면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. 춤을 좀. 엄마가 어떤 거 준비해? 어떤 거? 어떤 걸 해야 되지? 아니 아까 걸그룹 댄스였다고. 빨간 맛! 빨간 맛! 빨간 맛부터 가자. 잘한다. 이걸 하네. 잘해, 잘해. 잘해!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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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는 정말 널 보면서 참 아름답다 너무 매력이 넘친다 철철 아니 원래부터 이런 재능이 많았어요? 아 근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? 학생은 일단 공부를 하라고 공부도 잘해? 공부도 잘해? 공부도 잘해? 정교 1등? 정교 1등? 정교 1등? 정교 1등? 정교 1등? 정교 1등? 이거 진짜 다 가졌구나 너 진짜로? 정교 1등? 정교 1등? 제가 원래 국제반인데 국제반? 국제반에서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통해 정교 1등? 야 진짜 보니까 철철 진짜 매력이 넘친 게 세안이가 와 약간 이 팬부심 팬부심이 딱 이렇게 생긴 거 너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어쨌든 세안 학생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재민아 그때 포옹 한번 해줘 성덕이다 성덕 우리 남학생이 춤 잘 추는 걸 보니